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.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? 지하 1층에 있어요. 지하로 내려가세요. 지하로 이어져 있는 다닐이? 지하로, 지 지하로 무빅아 Listen, 천천히 오고니 est Egypt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?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.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앞 2번 왼쪽 3번 들어가세요.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? 지하 1층에 있어요.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? 병원 옆에 있어요. 공원 옆에 있어요. 큰 바이러스 6번 6번 요особ idental